굿거리 장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거리는 4박자, 4박자의 장단입니다. 한 박이 3개로 분할되는 3분박 4박자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는데요. 이 장단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 장단과 대조되는 장단을 한 장단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신 뚱기덕, 뚱더러러러, 궁기덕, 궁떠더더 해서 끝박을 궁떠더더 해서 끝에 여미는 가락을 덜어러러러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장단은 음의 장단에 해당됩니다. 그러면 이거와 짝을 이루는 양의 장단은 이거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 끝박을 여밀 때 쿵 떠 이렇게 강하게 여며주시면 양의 장단의 기운을 갖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음과 양의 굿거리 기본형입니다. 이제 장구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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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